이 녀석들이 빨리 와야지 이거 장난을 치지. 아 언제 오나 이거. 빨리 왔다 왔다. 나미야 너 오늘 화장 있니? 아니. 화장 좀 해. 못 봐주겠다 야. 하얘야 기녀오야 이거. 어머나 이게 뭐지. 이쁜이 나와라 오버. 나와따 오버. 시끄럽게 진짜. 일권이 형 유치해. 네 얼굴이 더 유치해. 일권이 오빠 오늘 근데 왜 모자에요? 왜 멋있니? 멋있어요 오빠. 좋다 고맙다. 너 왜 웃고 난리야? 일권이 형 무슨 복덕방 할아버지야? 진짜 이상해. 야 남들은 다 멋지 되는데 왜 너만 난리야. 하여튼간에 내가 봤을 땐 하나도 안 어울려. 뭐? 야 그럼 너는 이게 얼마나 잘 어울리나 보잖아. 야 야 보자 어 봐. 지금 뭐 하는 거야. 잘 어울리네. 너 가져. 왜 이렇게 진.' 야. 그 다음 소리야. 그 다음 소리야. 그 다음 소리야. 그 다음 소리야. 1권이 형 진짜 이 모자 잘 어울려? 그래 잘 어울려. 복덕방 할머니 같다 이 뿜나 어머나 1권이 오빠 이거 뭐예요? 이거 종합선물세트인데 이쁜이 가져가라 집에 가족들이 많잖아 엄마 갖다 드려 고마워요 오빠 1권이 형 내 건 없어? 너 건 없어 혼자 자체하는데 이거 뭐가 필요해 나도 필요해 야 그러면 넌 이거나 가져가라 아 내 인생 이 신지도 못할 신발을 왜 주고 난리야 누가 언제 신으래 문 앞에 놔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이 위험하단 말이야 문화 한털이 문화 한털이야 문화 한털이야 1권이 형 나 혼자 사니까 걱정돼? 그래 걱정된다 평생 혼자 살까 봐 못난아 아 맞다 오늘 별동물 떨어진다고 했는데 높은 데서 봐야 하는데 그럼 이쁜아 올라가서 봐라 내가 잡아줄게 나 올라가요. 올라가지 마요. 올라가요. 올라가지 마요. 올라가요. 야, 소원 빌어야 돼? 어, 나도 소원 빌어야지. 올라가요. 올라가지 마. 야, 네가 여기 왜 올라가? 여기 이쁜 이 자린데. 누구 자리가 따로 어딨어? 나도 볼 거야. 넌 여기서 봐. 내가 보여줄게. 수다한 자리야. 수다한 자리야. 수다한 자리야. 일곤이 형. 왜? 나 소원 다 빌었어. 내려줘. 야, 안 그래도 무거워서 내려줄 거야. 아, 이거 지침이 맞게 맨날 넘어지게 나고. 야, 야, 일로와. 손 대. 일어나. 일곤이 형. 일곤이 형, 너 소원 빌었어? 그래, 빌었지. 무슨 소원? 네 소원. 뭐? 그 말 지침이 맞게 맨날 밥 먹을 때 흘리지 말고. 그 편식 좀 하지 말고. 그 삐지지 말고. 좀 어른스러우시라고. 무슨 소원이 그래? 내가 무슨 어린애야? 야뭇나네. 왜? 내 눈엔 아직 애기야. 들어온다리야. 들어온다리야. 들어온다리야.